11일 날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오늘 중앙일보에 실린 전인근 과거에 이제 육군 특수부 사령관 중장분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나라 예비군 3명당 총이 1개 정도가 아마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국방 예산 가운데 1% 정도도 훈련비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국군 상황들을 이렇게 잘 묘사한 것을 보면 아마 북한과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는 러시아 골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마 전인근 전 특수부 사령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외모가 아주 그냥 장군처럼 아주 단호하게 생겼네요. 그걸 보고 이제 참 나라가 공동체 차원에서는 참 푸실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국방 예산들이 아마 인건비로 다 이렇게 지출이 되는 모양이네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방송 처음에 시작하는 이유는 2017년부터 이렇게 선거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것을 원인을 파악해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여당은 이런 선거 부정 문제를 주도했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것이고 또 급한의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당 국회 의원들을 보게 되면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 재수 없이 내가 걸려들지 않으면 그만이다. 내가 굳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눈에 벗어날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방선거 분위기가 이제 가열되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런 SNS 같은 걸 보면서 참 팔자 좋은 인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더구면요. 이번에 선거 제도를 계획을 못하면 5년 후에 다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민경욱 전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 일선에 서줘야 되고 깃발을 높이 덜어야 될 그런 대한민국의 야당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깃발을 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황교안 전 총리나 민경욱 전 의원이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그냥 지켜보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그런 제도계획이 완성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든 자기한테 불똥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자기는 일체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선관위에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큰 그런 특징을 나라 자체가 엄청나게 부실한 나라는 거죠. 공동체 차원에서. 이변의 옛 작품 전시의 이제 세 번째 시간 3구 대선과 통계적 변칙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실방송을 하고 나면 실방송을 제 자신이 다운로드를 받는 것도 다 막아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관위 작품 전시의 1, 2, 3 이런 것이 굉장히 그쪽 사람들한테 불편한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운로드 받지 못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참 한마디로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뭐 숨긴다 해 가지고 숨길 수가 있는 게 아닙니까. 금선호님 말씀처럼 부정성을 못 밝히면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적이익을 어느 정도 이렇게 희생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지금 없는 겁니다. 없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부정선거 문제는 고칠 수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 이제 뭐 세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 그룹이 선거에 이기고 싶은 그런 여당의 톱에 해당하는 사람들. 뭐 과거 같으면 이해찬 당대표나 송영길 당대표 그리고 또 그 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겠죠. 어떻든 자신들 한 번 이렇게 촛불 시비를 통해서 얻은 권력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겠다. 그 이해찬의 뭐 좌파 장기 집권 20년 좌파 장기 집권 50년 논의라는 것이 다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부정선거라는 강력한 도구를 본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20년 장기 집권 50년 작긴 집권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룹은 그렇게 권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일군의 정치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정치 세력들에게 두뇌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이건형 씨 같은 경우죠. 그런 사람을 저는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까 선거 조작 기술자들 혹은 선거 기술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기술자들하고 거의 한 몸통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국에 산재한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런 아주 협력자 공범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그룹이 결국 이제 부정선거라는 부분을 2017년 5구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 반복해서 실시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매번 선거마다 조작하는 그런 수치나 구체적인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큰 골격이나 큰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당선에 필요한 목표 득표수를 확정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작값을 사용한 전산을 조작하고 유령 투표자 수를 확보하는 것이죠. 이번 같은 경우처럼 326만 플러스 알파 정도의 그것을 확보하고 세 번째 그 수에 필적할 정도의 위조된 사전 투표지 혹은 위조된 당일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 속에 투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엔진은 전산 조작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조 엔진은 위조 투표지 투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산 조작은 숫자로 되지 않습니까. 숫자로. 누구한테서 몇 퍼센트를 빼고 누구한테서 몇 퍼센트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범죄자들이 선거를 훔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부정선거 전산 조작에서는 반드시 숫자의 범죄 행각들이 그대로 한 일종의 각인되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에 범죄 행위가 기록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범죄를 행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이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선거 결과 데이터에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을 몰랐거나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잘 알았다면 절대 이런 종류의 범죄에 손을 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랍니다. CCTV가 계속 이렇게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범행을 행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심장이 있겠습니까. 주춤하게 되죠. CCTV가 없다는 것을 알 때 무자비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가 바로 선거 조작도 그대로 해당하게 되죠. CCTV 같은 게 뭔가 하니까 바로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도 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는 그 선거 데이터 그 선거 데이터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역자들이 남긴 범죄 행각이 조작 행위가 그대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슬라이더처럼 범죄자들의 범죄 행적은 숫자에 낱낱이 기록됩니다. 아주 낱낱이. 이걸 알고는 그래서 제 판단에는 민주당에 소속된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했던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그리고 선거 기술자들과 손을 맞잡아서 그런 부정선거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겼던 선거관리위원회의 협력자들과 부역자들은 이렇게 cctv에 촬영되는 것처럼 선거 데이터에 자신의 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그대로 노출되어 기록된다는 것을 잘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았더라면 절대 그런 범죄에 노골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좀 낮았다고 봅니다. 그들이 몰랐을 가능성이 높거나 물론 또 알고도 밀어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소위 부정선거를 감행하거나 실행한 사람들이 남긴 범죄 행각인 그 숫자에 기록된 것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선거를 감행하게 되면 조작된 수에는 일정한 규칙, 일정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조작하지 않는 그 수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는 일종의 무작위 천방지축으로 랜덤으로 분포됩니다. 따라서 어떤 규칙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방송을 마치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종류의 그냥 숫자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와 숫자가 많다.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끝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숫자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 복잡한 선거 데이터라는 숫자 덩어리 속에서 일정한 규칙과 일정한 패턴과 일정한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3구 대선은 관리부실이 아니고 부정선거인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관리부실이나 부실관리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는 관리부실이 아니고 부실관리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는 관리부실이 아니고 부실관리가 아니고 엄청난 규모의 부정선거를 단행한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에 답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조작된 수에는 일정한 규칙과 패턴이 발견되고 조작되지 않는 자연수에는 숫자가 무작위로 분포되기 때문에 어떤 규칙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방송이 마치고 나면 실시간 방송을 마치고 나면 당연히 방송을 한 제작자인 저는 오프라인 저작이라고 해서 간단한 기능만 수행하게 되면 그것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실시간을 얼마나 이렇게 쉴드 방어막을 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많이 이렇게 공유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내놓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만진 숫자에는 일정한 규칙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작되지 않는 수에는 무작위하고 랜덤으로 분포가 됩니다. 이런 맹백한 그런 증거물들이 축적됐는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의식해서 절대 앞으로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방해하면 했지. 그러니까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체제가 되는 것도 당연히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면 나라를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 자신은.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탄압을 하는 것이죠. 나라가 지금 정상상태가 아닌데 이제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는 걸 다 보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저는 그 나라가 끝장났다고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다음 5년 뒤에는 또 좌익들이 권력을 장악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심정을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그냥 묻고 가면 그거는 그냥 대한민국의 요절난 걸로 보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언론들이 다 자신과 자기 자식들의 세대에 관련된 문제인데도 철두철미하게 입을 막은 겁니다. 입을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나라가 망한 겁니다. 절반 정도는 나라가 그냥 망해버린 겁니다. 나라가 지금 나는 나라가 망한 상태라고 봅니다. 절반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냥 실수로 당선이 돼 가지고 그냥 인공호흡기를 잠시 꼽은 상태지 정상상태는 요원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러면 그 선거 데이터가 어떻게 발표되냐.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한 선거 데이터가 거소 선상 투표, 관외 사전 투표, 제외 투표, 그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가 동타 자원, 특정 동에 속하는 투표소 단위로 쫙 다 발표되는 것이죠. 당일 투표까지. 그게 보통 일반인들의 눈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의 전문가들은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규칙과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규칙과 패턴을. 규칙과 패턴을 찾아낸 다음에 그 규칙과 패턴을 가지고 딱 숫자를 분석해 보면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젊은 날 저는 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인위적으로 숫자를 만든 다음에 그 숫자를 가지고 패턴을 대표하는 그런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 방정식을 가지고 다시 또 숫자를 검증하는 그런 종류의 과거의 젊은 날에 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에 아주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십 년 전 이야기니까 아주 까모덕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숫자의 덩어리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많은 과학의 굉장히 주안점을 두르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것이죠. 과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지 않습니까 복잡한 자연의 현상 속에서 어떤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과학이 목표하는 여러 가지 그런 추구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이런 복잡한 숫자에서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뭡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낸 게 뭐 복잡하게 여러분 이야기할 거 없이 아주 단순하게 3구 대선은 그냥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한 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3구 대선 결과입니다. 여러분 3구 대선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사전 투표자 수만 하더라도 1632만 명입니다. 선거가 아니면 이렇게 큰 표본 수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선거에 참여한 총 투표자 수의 48%입니다. 이번에는 조작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조작하기가 조작하기 너무 쉬웠습니다. 사전 투표자 수가 거의 절반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밑에 당일 투표자 수 보시기 바랍니다. 1773만 명입니다. 투표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려 52%입니다. 3구 대선은 이례적으로 절반 정도가 당일 투표를 했고 절반 정도가 사전 투표를 한 겁니다. 이 정도로 표본의 수가 큰 경우는 통계학에서는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표본의 수가 아주 크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모집단이 있고 대강 국민이라는 모집단에서 3월 3일과 3월 4일 날 1632명이라는 소위 사전 투표 그룹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4박 5일 이후에 대한민국이란 소위 대한민국이란 유권자들이란 그런 모집단에서 다시 표본 집단 하나가 더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당일 투표 그룹입니다. 사전 투표 그룹이 한 1600만 당일 투표 그룹이 한 1700만 정도는 엄청나게 큰 두 개의 하나의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집단이 생긴 겁니다. 이 표본 집단은 모두 다 뭐죠 모집단과 아주 비슷한 그런 통계적 특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뭘 남겼습니까 사전 투표에 때리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 투표에 투표자 참가자 수의 10%라는 만큼의 투표지수를 이재명 후보에게 집어넣고 윤석열 후보가 빼앗은 겁니다. 사전 투표 선거인 수의 20%를 조작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전 투표에 이재명 후보가 뻥튀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통계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 3구 대선에 대해서 법률을 공부한 법조인들하고 대화해 보면 실물 증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하지만 실물 증거보다 훨씬 더 유력한 증거가 통계적 증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런 식자층 들이 갖고 있는 과학에 대한 이해나 과학적 지식에 대한 그런 신뢰도라는 것은 정말 바닥 수준 이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의 3구 대선에 대해서 지금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은 부정선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인 거죠. 증거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산 증거물도 있고 통계 증거물도 있고 그다음에 실물 증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숫자가 만들어낸 증거물은 아주 유력한 증거물로 채택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과학이니까 1,600만이 참여한 사전투표그룹이라는 일종의 표본집단 첫 번째하고 1,700만이 참여한 당일 투표라는 표본집단 2가 대한민국의 투표자 수 3개가 모집단 표본집단 1, 2가 다 통계적 특성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입니다. 그럼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재명 후보가 함께 20%를 밀어준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가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사전투표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라는 것은 큰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의 10%를 빼앗았으니까 당일투표는 그대로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당일투표 득표율을 빼놓으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값이 크게 나오겠죠. 이런 소위 통계적 변칙이 생긴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3번입니다. 3번.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얻은 득표율하고 당일투표에서 득표율을 빼보니까 무려 17.6%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결과는 이론적으로는 1에서 3%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만 1,600만과 1,700만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1% 격차도 나서는 안 될 정도의 그런 아주 작아야 될 수치가 17.6%가 나온 겁니다. 이게 조작이라는 겁니다. 왜 조작이냐. 사전투표에다 20%를 몰아줘 놓으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붉은색이 그냥 결정입니다. 붉은색 자체가 뭘 이야기하냐. 3구 대선은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숫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숫자가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고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숫자가. 이 숫자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의 공식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5.8%가 나온 겁니다. 미친 숫자가 나온 거죠. 그만큼 사전투표에서 많이 빼버린 겁니다. 많이 빼버리니까 당연히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은 마이너스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3구 대선, 2020년 4.15 총선, 2018년 6.23 지방선거, 2017년 5구 대선 다 먼 거 아니까 여러분들 이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 10%대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했다는 것이 바로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전국적으로 골고루 바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의 10%를 빼앗았다는 것이 그런 규칙이 발견된 겁니다. 그 규칙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대비를 쉽게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는지까지도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키막힌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세상에 그 많은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의 득표율을 가로로 한번 비교해보시죠.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차이는 플러스 16.7%가 나올까. 당일투표의 득표율을 기준해서 이재명 후보의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을 계산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16.7%를 이겼을까. 푸른색입니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의 이야기죠. 이런 수치가. 사전투표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16.7%를 이기고 당일투표율은 윤석열 후보가 16.7%를 이기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4박 5일 차이를 두고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대성 당일투표에서는 윤석열 대패 윤석열 대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죠. 꼭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1600만과 1700만을 나눠서 투표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핵가닥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압성을 몰아넣어 주고 당일투표에는 또 핵가닥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압성을 몰아주고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차투표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차투표는 일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1600만과 1700만이 교차투표를 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 여당은 입을 다물고 야당은 그냥 침묵하고 야당 가운데 일부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한기호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지난 경선 때도 4.15 총선의 부정선거가 없던 키를 쓰고 하태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산시 해운대구에 지역구를 둔 하태경 의원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가수들을 하는 프로듀스 101의 디지털 조작을 발견했는 사람이 그런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은 하태경 의원이잖아요. 그 하태경 의원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사람이 부정선거가 없다는 겁니다. 꼭 같은 현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현대인으로 살면서 모든 현대의 이공학이라는 사회과학의 기초가 되는 현대 통계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엄청나게 위반한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감각으로 자기 이익 때문에 부정선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활보하고 다니는 그런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우글우글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나라가. 우리 세대는 지금 자식들을 웬만큼 다 키웠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한 세대입니다. 젊은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진짜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겠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할 생각 없고 없고 이 도표 하나면 이 도표 하나를 가지고 소위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학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 3구 대선이 엄청난 부정선거가 일어났구나. 꼭 같은 현상이 4.15 총선에서 일어났구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났구나. 2017년 오후 대선에서 일어났구나. 이런 것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면 노예로 살아도 되는 거죠. 노예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결코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정도를 배우고 나면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설령 수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1600만이 당일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1700만이 당일 투표에 참여했는데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가 두 후보 모두가 엄청난 격차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그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킴 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짐승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뭘로 매수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매수를 당한 거죠. 자기 이익 때문에. 수문장 님은 대한민국은 현재 21세기를 사는 동시에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원시 부족으로 전략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인 것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이 짐승과 동물과 다른 것은 어떤 사안이나 현상을 보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울고 짜고 하는 것이 인간적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더욱더 인간적인 것은 사람이 짐승하고 달리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지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종류의 도표 하나를 보고 이런 설명을 듣고 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구나. 1600만과 1700만의 투표자들이 참가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이렇게 양 후보의 1번 빼기 2번이 3번이 나올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 1600만이나 1700만이 동시에 다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날 완전히 취해버렸나 이런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지금이 대한민국의 위기고 한국의 현대사에서 6.25 전쟁에 필쳐갈 정도의 내침을 당한 그런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한 번 당한 것이 아니고 문정권 하에서 모든 종류의 공직선거에서 이와 같은 내침이 발생했는데도 모든 정치인들이 입을 다물고 그냥 넘기기를 원하면 그러면 저는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고칠 의지가 없고 앞으로도 고칠 가능성이 없으면 저는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노예의 나라지 이것은 짐승의 나라지 이것은 동물의 나라지 이건 인간의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조작을 얼마나 여러분도 잘했던지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차이가 똑같습니다. 사전투표의 차이하고 당일투표의 푸른색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나오냐야. 세상에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플러스 16.7%고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이 마이너스 16.7%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결국은 숫자의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범죄자들의 범죄 행각은 숫자에 낱낱이 기록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사법재단의 판결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완용이보다 더 심한 짓을 한 겁니다. 이완용이보다. 이런 결과를 만드는데 직접 관려했거나 그리고 관접으로 관려했거나 인지한 모든 인간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의 인간들입니다. 추방해야 될 그런 인간들입니다. 과거에 시오노나나미 책을 1990년대에 많이 읽을 때 그때 시오노나나미 씨가 로마인 이야기를 집필을 해나가면서 베네치아에 대한 그런 두 권의 책을 썼죠. 베네치아라는 그런 지금은 러시아의 한 이탈리아의 한 지방도시가 됐지만 베네치아가 천년 정도 해상무역을 통해서 번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공동체에 그런 위해를 가한 자들은 다 추방하거나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현대국가니까 사형제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이런 후한 무채하고 무도한 그런 범죄 행각을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발각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과가 모든 서울광역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방다치단체에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 결과가 모든 서울광역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방다치단체에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 결과가 그대로 표현된 것이 바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바로 여러분들 서울시의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남, 송파, 서초, 강동까지 모든 곳에서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0%대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곳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바로 조작이 된 겁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다 어떻습니까. 모두 다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방송을 보시게 되면 댓글에 허경영 후보한테 표를 던졌는데 왜 표가 그렇게 작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분석 안 했지만 허경영 후보가 받은 표정이 모두 다 뭐죠. 윤석열 후보 마찬가지로 허경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허경영 후보의 표도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자료만 보면은. 여러분 심상정 의원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후보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모두 다 서울시의 모든 구에서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허경영과 심상정은. 군소 후보의 표도 엄청나게 빼앗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그런 분석 결과만 보면은 심상정 후보와 그리고 허경영 후보의 표도 가져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선거 데이터를 남긴 겁니다. 범죄자들이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그들에게 철저하게 부역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역자들, 협력자들이 이런 표를 남긴 겁니다.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실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어떻게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를 제가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공병호 tv는 채널 성장이 거의 중지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들은 사실과 진실이 봄날의 꽃향기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채널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들 수보시기 바랍니다. 못 보게 그냥 철두철미하게 봉쇄를 다 하는 겁니다. 다운로드도 받을 수 없을 때까지 마지막 권력을 내놓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김홍국 씨한테 자기가 재임하고 있던 5년 동안 국민들이 보고 싶은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제 기대가 충족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참담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3구 대선에서. 3구 대선은 100%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1억 퍼센트 1조 퍼센트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범죄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조를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모든 범죄 행각을 다 남겼고 그 범죄 행각의 가장 중심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이다. 그래서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는 무로써 플러스 10% 사전투표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무조건 마이너스 10%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알뜰하게 심상정 후보 한께도 빼앗기 때문에 서울시 구 자료를 보게 되면 심상정 후보도 모두 크기는 작지만 윤석열 후보처럼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 마이너스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허경영 후보도 모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자들이 선거 데이터에 남긴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바로 증거물들이고 흔적들입니다. 꼭 같은 일이 여러분들 21대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21대 총선에서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정상적인 선거가 치료해졌던 2016년 4월 10일 선거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후보들이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오고 갑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습니다. 그런데 총선에 비해서 대통령 선거는 투표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사전투표의 1600만 당일투표의 1700만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빨간색과 푸른색의 이 수치가 굉장히 작을 겁니다. 거의 1%적으로 촘촘하게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인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바로 3구 대선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총 25%의 조작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죠? 21대 총선의 서울의 결과표는 더불어민주당 모든 후보들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조작에 힘입어서 모두 다 플러스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전신은 미래통합당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다 마이너스 10% 왼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작이 나왔던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이 같은 엄청난 조작 증거들이 밝혀졌습니다. 불구하고 야당은 철도 철막에 입을 담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의 주역이기 때문에 2년 가까이 입을 다물고 있고 유일하게 이영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이 1월 24일 날 광주를 방문해서 자유혁명 원팀 그런 선언식을 황교안 전 총리가 발표하니까 그때 화들짝 놀래가지고 사전투표를 거부하고 당일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사전투표 거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지난 1월 24일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의 선대위 대변인 이영 씨의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해체해야 될 수준입니다. 공당으로서 1년에 500억 가까운 정도 정당 보조금을 받는 공당이 2017년부터 반복적으로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추진한 그런 정당이 된 겁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고 이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정된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정당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당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당이 공상당도 아니고 이석기가 했던 무슨 통진당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여당이 부정선거를 주도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선거 때마다 주도해서 실행한 겁니다. 대통령이 관련이 됐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와 관련이 됐겠습니까? 찬담한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리가 누가 되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누구 되고 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6.25 이후에 최대의 국가적 재난을 맞은 겁니다. 정당 보조금 1년에 수백억을 받는 여당이 주도해 가지고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알려지는 것은 너무나 그쪽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채널에 대해서 엄청난 탄압을 하는 겁니다. 실방송을 못 받으러 그냥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똑같은 겁니다. 3구 대선하고 3구 대선하고 2020년 4.15 총선하고 똑같은 겁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선거가 지역구 선거구를 완전히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을 볼 때 모두 253개 전국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결과와 당일투표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인다. 당일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건수하게 앞서서나 사전투표에서는 20% 이상 민주당 후보와 득표하여 지역구 승리는 민주당의 기록적인 승리로 끝났다. 정확하게 25%입니다. 25%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2.5%의 사전선거 선거인수 사전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의 12.5%만큼의 투표수를 더 얹어주고 미래통합당 후보에 그만큼을 빼앗은 겁니다. 24곳이 3%포인트 차이 당락을 결정했다. 모두 다 각자 국회의원들이 탄생한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 이야기죠.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지 자석처럼 붙은 자석투표지 본드가 붙어있는 본드 투표지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일장기처럼 일장기 당일 투표지 이중인쇄가 된 배춘잎 사전투표지 절대로 여러분들 인쇄되어서 안 되는 사전투표지가 인쇄된 흔적이 있는 좌우 여백이 완전히 다른 사전투표지 재단 인쇄 이후에 투표지를 자르는 과정에서 옆에 종이찌꺼기가 묻어있는 이발이 붙은 투표지 마치 한국은행에서 갓 발행한 것 같은 신권 다발 같은 사전투표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은 목표 득표수를 정한 다음에 전산조작을 통해서 투표자 수를 부풀리고 위조투표지를 투입했는데 300만 표 이렇게 투입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전국의 모든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당선자를 확정한 선거 데이터의 선거 결과하고 맞지 않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법원이 놀랍게도 투표함의 정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자 그대로 절대 투표함을 법원에 제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야밤중에 그것을 완전히 다 통 전체를 갈아버린 겁니다. 어디에 맞춰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에 맞춰서 그렇게 급히 가는 과정에서 그 종류의 이상한 투표지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4월 26일 날 인천연수불의 최종 변론이 있는데 그때는 소위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일장기처럼 생긴 게 송도의 제6투표소에서 1900명이 투표에 참가했는데 천장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 천장을 만든 정인을 대부분이 불러서 신분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일장기처럼 뭉개져 있는데 어느 투표자가 그것을 항의하지 않고 천 명이나 입을 다물고 그냥 기표에서 넣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대법원 2부의 천대엽 조재현 등은 인천연수월의 선관이 여러분들 성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필수사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죽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62세입니다.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서 젊은 나라 아주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양심과 제 양식을 미뤄보면 이 불이 앞에 이 불법 앞에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결과에 이렇게 범죄 행각을 낱낱이 남긴 그전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이 그 범죄 증거물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공병호 TV 채널이란 것을 인위적으로 키우는 것은 다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결국 이렇게 선한 일과 옳은 일을 하다 보면 결국 기회를 내한테 또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불의를 우리가 눈을 감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같은 일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선거에 똑같이 한 겁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인천광역시 전국의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20여 명이 16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지사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미래통합당입니다. 여러분 미래통합당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더불음유당입니다. 더불음유당의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모두 다 10%제로 플러스를 기록합니다. 2번인 미래통합당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죠. 홍준표 당대표였습니다. 모두 다 마이너스 10%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시안한 것은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는 조작을 안 한 겁니다.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뭐죠? 예 숫자가 작습니다. 0.47 0.50 0.18 0.32 정도입니다. 확실히 조작한 데 하고 서울시장부터 충남지사까지 확실히 조작하지 않은 광주시장부터 전북지사 전남지사 제주도지사입니다. 확실히 조작하지 않은 데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소투표는 사전투표에 속하지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조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거소투표는 거소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표본수가 좀 적기 때문에 좀 왜곡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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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으로서 해서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절대로 정당으로 해서 안 되는 부정선거를 반복적으로 실행해 온 겁니다 이걸 어떻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오늘 이 방송을 혹시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들이 보시면 어떻게 당신들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이런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창 당대표의 전당대표 입에서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것이 바로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서울시 전역에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결과입니다 모든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의 득표율이 플러스 10% 됩니다 20%를 조작했으니까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모든 구청장들 종로구 구청장들 모두 다 어디입니까 아마 여기서 서초구 빼고 모든 지역을 다 차지했을 겁니다 서초구를 재배하고 25개의 구청장을 지금 다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짜 구청장인 겁니다 이런 기막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너무나 참 자괴감을 느끼는 것은 이렇게 부정선거가 반복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3구 대선 이후에도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나가 어떻게 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반 정도 망한 거죠 전국적인 행사 여러분 이거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동구 부산은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세력이 강한댑니다 한번 보시죠 사전투표는 압승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0%대 자유한국당은 뭡니까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대표합니다 다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게 바로 부산시 부산시의 구청장 그런 선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선자는 부산인 두 명만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이고 전부가 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기가 찬 거죠 이렇게 선거를 훔치고 뻔뻔하게 지금 검수완박이라 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가짜 국회의원들이 전국을 도배하고 있고 가짜 구청장과 가짜 시장들과 가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만일에 취임 이후에 입을 다물게 되면 그러면 그냥 대한민국은 그걸로 망한 겁니다 다음은 5년 후에 반드시 저가 볼 때는 좌익들이 다시 정권을 탈재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것하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것하고 똑같습니다 3.9 대선 2022년도 3.9 대선이 일어난 것하고 똑같습니다 부정선거가 이렇게 반독적으로 일어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했다고 내부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시침이 다 뚝댑니다 양산 가서 잘 살 생각은 맙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놓고 자연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검수완박 검찰수 사건을 완전히 박탈해가지고 검찰이 부정선거 문제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비하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이런 것은 다 코끼리 비스켓 같은 사건입니다 코끼리 비스켓이죠 이런 것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 사건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우리 현실에서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국이 다 갔습니다 전국이 그동안 본 거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서울시 종로구입니다 똑같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즉 종로구의 모든 동단위의 투표소에서 뭐죠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다 플러스가 된 겁니다 종로구뿐만 아닙니다 중랑구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밑에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1%라는 것은 여기서 100%를 곱하게 되면 최소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1%라는 뜻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8%에 플러스 12% 뜻입니다 딱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모든 전국의 지역에서 3구 대선에서 골고루 다 뭡니까 20%씩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 전남 정북 제주 가리지 않고 이번에는 4.15 총선과 관리 전남 광주 광주에서 20%대를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얻게 됩니다 그거 다 조작해야 10%대로 다 낮추버립니다 이게 도봉구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물감을 칠해 가지고 종이를 딱 접었다가 펼 때 발생하는 데칼코만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조작은 대부분 좌우대칭이 있는 숫자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조작은 조작은 대부분 좌우대칭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도 똑같습니다 부산시 중구 구도심지죠 똑같습니다 사전투표 전국을 20% 했기 때문에 부산시 중구 부산시 서구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도태우 대구시 중구 남구에 출마한 후보를 떨어뜨린 과정을 보게 되면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좌익들이 겁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지셔야 될 생각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족속이 바로 좌익들입니다 좌익들은 선악 개념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악한 짓을 다 할 수 있고 다 사악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큰 사악한 짓은 바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겁니다 한 번 저지른 것도 아니고 모든 공직선거를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직선거를 다 이렇게 해서 권력을 훔친 겁니다 양산 가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겁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이게 부산시 동구입니다 똑같습니다 사전 투표를 때리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는 이재명은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4% 플러스 10%네요 윤석열은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0%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구olla입니다 동구 중구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여러분 대구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광역시 중국 이재명 후보는 뭡니까 플러스 4% 플러스 13%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사전투표를 조작을 막 해줬으니까.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사전투표에서 10%를 다 뺏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대구 강력시 중구의 동차원에서 다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1% 뺏어야 됩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범죄를 바로 어디에 남겼다. 숫자에 남깁니다. 숫자. 어느 숫자에 남겼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남긴 겁니다. 무슨 사적인 자료가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금을 가지고 발표한 바로 선거 데이터에 남긴 겁니다. 동구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서구. 서구는 조작이 좀 덜했네요.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서구는 조작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서구. 그러나 또 보시죠. 수성구도 대구에서 좀 부유하신 분이 많이 사시는 데가 수성구죠. 수성구도 다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달서구도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전국을 다 골고루. 전국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일동. 범어일동의 제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4투표소까지 모든 데를 투표소 단위로 다 10%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모든 전국의 각 동단위의 투표소마다 투표소에 참여한 사전투표 선거인 수 곱하기 총 20%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선거 참가자 수 곱하기 20%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 가장 낮은 단계 범어일동 제1투표소에 참가하신 분이 1,000명이면 1,000명의 10%인 100명을 100명을 이재명 후보에게 대해주고 윤석열 후보에게 뺀 겁니다. 총 200명을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의 모든 투표소 단위까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합산이 돼가지고 대구광역시가 총 14만 표 조작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공 박사님 그 투표소 단위까지 어떻게 다 계산합니까? 그래서 그게 컴퓨터라는 게 대단한 거죠. 전국에 수백 수천 개의 투표소 단위에 참가한 수가 있을 거 아니면 중앙선거관리병원의 서버에 다 계산이 될 테니까. 대구 수성구에 범어일동이 있으면 범어일동 제1투표소에 300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사전투표에 참가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곱하기 20%를 그냥 총 조작을 한 겁니다. 22%를 했으면 이겼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제 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결과가 다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고스란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선거 데이터에서 규칙과 패턴을 발견해가지고 3구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야만적이고 이런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겁니다. 이것을 덮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양산 가서 잘 살기 위해 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놓으면 경찰은 검찰에 뵈가지고 수사능력이 좀 떨어지고 자기들 풀악질을 많이 심어놨다고 생각하는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광미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뿌리가 남노당인 586 세력들입니다. 1948년도에 어렵게 어렵게 대한민국이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참 찾아보기 힘든 거인이었던 이승만이라는 그런 국제적 시각과 안목을 가졌던 인물이 자유민주공화국을 탄생을 시킨 겁니다. 당시 한국인의 옷으로는 옷이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겁니다. 그 나라가 천신만국 끝에 3.15 부정선거를 경험하고 5.16 군사혁명을 경험해서 산업화의 도정에 올라가지고 인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렇게 제조업 기반을 갖춘 나라가 참 드뭅니다. 신생국가로 출발해가지고 미국의 도움이 컸고 이웃한 일본에 그런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져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큰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거의 뭐죠 19세기 수준까지 지금 후퇴를 시킨 겁니다. 19세기보다 더 험한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거 데이터가 또 어디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종로구의 최재형 후보가 출마한 지역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번 보시죠. 종로구의 보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당과 무소속 민주당 의원의 차이가 25%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2% 밖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서초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는 국민의힘당과 민주당 후보가 49% 차이가 났습니다. 서초구에서 조작을 했지만 33% 차이가 안 났습니다. 안성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당에 김용 무슨 후보가 출마하셨을 겁니다. 지난 아마 4.7 보궐선에서 패배하신 분일 건데 29% 정도 국민의힘당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오히려 누가 이겼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걸 전형적인 교차투표라고 하죠. 교차투표는 부정선거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청주에 윤각검 후보가 출마했던 데서는 차이를 국민의힘당이 25%로 승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단 3%로밖에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든 아마 최중구님입니다. 전 기술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나이가 드셨어도 이렇게 열심히 나라가 정상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 데이터를 만들고 축적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시는 최중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투표소를 방문해서 신원 확인을 마치고 투표지 두 장을 받아서 한 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찍고 국회의원은 민주당 후보를 찍는 게 가능한가 교차투표가 가능한가 묻는 겁니다. 아예 후보를 내지 않은 경우도 있죠.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가 사퇴를 했는데 결격 사유가 없었죠. 자연히 사퇴를 했는데 이낙연 후보 사퇴 이후에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딱 가찬가지입니다. 종로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하고 종로구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로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위한 모든 종류의 시나리오가 선거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실시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지금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을 하고 다음에 재선을 위해서 출마했을 때 이제 울산시장 선거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2018년 6월 13일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이라고 하죠. 대통령 측근이라 불리는 586운동권에 그런 보좌진들이 7, 8명 정도가 관여된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 이제 울산경찰청장이 황운화 씨였죠. 황운화 씨. 황운화 씨가 대전 중구에 출마해 가지고 석연치 않게 당선됐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에 총대를 메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화 씨입니다. 황운화 씨의 4.15 총선 선거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분석해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은근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의 100%를 가정하게 되면 황운화 후보가 128.2%를 얻었습니다. 상당히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관외 사전투표는 이은근 후보가 100%인데 미래통합당에 그런데 황운화 후보가 177.8%를 얻었습니다. 4.15 총선에서 가장 조작을 많이 한 것이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다음에 당일 투표에서는 오히려 이은근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은근 후보가 100%일 때 당일 투표를 황운화 후보가 86.2% 얻었습니다. 이 1번, 2번, 3번 투표 가운데서 가장 정직한 투표가 당일 투표일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100대 86.2로 이은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화 후보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엄청나게 황운화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 자료를 제공한 전문가는 교차투표수, 그러니까 당일 투표수를 정상으로 가정하고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으로 가정해가지고 추정치를 만들어낸 일종의 조작 흔적이 있는 그런 투표지수, 이른바 교차투표수를 11,007표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1,007표를 황운화 후보에게 넣어주고 이은근 후보에게 빼주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총해가지고. 그래서 총조작 사전투표수는 2만 2,014표입니다. 6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6번을 보시게 되면 6번이 어떤 자료인 거 아니까 중앙선거관리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득표수입니다. 황운화 후보가 6만 6,306표, 이은근 후보가 6만 4,498표입니다. 4.15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원회 공식 데이터는 1,808표로 황운화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 이은근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조작된 표, 사전투표에 조작된 표를 수정하게 됩니다. 황운화 후보가 얻은 1만 1,007표를 빼고 이은근 후보가 빼앗긴 1만 1,007표를 더해주게 되면 실제로 추정한 양 후보가 얻었을 것으로 추정한 표는 황운화 후보가 5만 338표가 됩니다. 이은근 후보가 6만 8,201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은근 후보가 1만 7,863표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그냥 승리를 훔친 겁니다. 1,808표로 패배한 것이 아니고 1만 7,863표로 미래통합당의 이은근 후보가 승리한 거죠.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2021년도 3월 달에 선거 무효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은근 후보가. 승관이 눈치를 봤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황운화 후보는 대전, 중구에는 모두 17개의 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7개가 아니라 17개입니다. 총투표 동수가 17개고 투표 동수에 포함되고 있는 투표수 개수가 모두 82개입니다. 모든 82개 동에서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운화 후보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표신 표가 그대로 여기서 바로 다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숫자에 그대로 이름 다 드러나는 거죠. 숫자에.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에. 어제 이제 선관위의 작품 전시회 2번 방송을 할 때 마치 KR님이 아주 좀 흥미로운 그런 논평을 남겼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은 왜 조작에도 그들이 불구하고 패배한 결과가 나왔냐는 부분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추적하자면 그 이유는 방심이 아니라 한계 때문입니다. 설령 사전투표 전체를 자기네 후보의 것으로 조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일투표자가 더 많은 이상 당일투표자 전체가 윤석열 후보를 찍는다면 사전대 당일 비율대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게 됩니다. 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번 3구 대선에서 벌어졌다고 추측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90% 이상 정도로 압승했을 것이고 어디에서 당일투표에서 여당 의원들의 허탈한 표정의 의미는 바로 진인사를 하더라도 사람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사람이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거나 허탈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은 이제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일투표 압승 때문에 결국은 승리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선거 기술자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맞아뜨려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결과로 결국은 선거가 이제 마무리화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최준구님 전 기술직 공무원인 최준구님이 작성한 최종적인 그런 도표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총 12% 조작.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는 총 20% 사전투표 선거인수 조작. 그리고 2020년도 4.15 국회의원 선거는 25% 조작. 여기서 25%는 사전선거에 참여한 사전선거 선거인수 혹은 사전선거 참여자 수위의 25%를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 3.9 대선에서는 사전선거 선거인수 혹은 사전선거 참여자 수위의 20%를 조작한. 그렇게 해서 선거가 모두 다 이제 그쪽 승리로 일부는 넘어가고 일부는 이제 이제 그게 덜켜가지고 이제 발각이 돼서 결국 이번처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사회생하는 식으로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그런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공정선거를 어느 누구보다도 집행해야 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이 결국 개입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 거대한 그런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실행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사전투표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사전선거 참가자 수 사전선거 선거인수의 총 20%에서 25%를 조작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절반의 표는 여당 후보한테 밀어주고 또 절반은 야당 후보에서 빼앗는 그런 식으로 거대한 전산조작이 이루어졌고 그 전산조작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백만 표가 위조투표주가 만드는 투입됐는데 그 위조투표주는 제대로 투입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일 법원이 전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투표함이 제대로 법원에 도착하게 되면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함 속에 투표지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선거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으면 아마도 법원에 정거보전용으로 투표함을 제출하기 전에 통과리를 통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꼭 같은 그런 표수만큼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정말 무도하고 또 기막히고 또 참담하고 또 이렇게 사악한 부정선거가 이 땅에서 2017년 5구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 처음에는 12%를 조작하다가 최고 25%까지 올라갔다가 이번에 20%까지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마도 확진자 사전투표에 충분히 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총 조작 20%를 구상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라가 뒤집어지고도 남은 만한 그런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함께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정치인들은 절대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서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를 대한민국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요리를 지방선거도 똑같은 형식의 그런 이벤트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거의 망한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방송은 날로날로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민주당은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바로 부정선거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겁니다. 현재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6대 범죄에 바로 선거범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6대 범죄에 바로 선거범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